예 오늘은 신옥구부에서 시가시 신주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산디케 방 3개 부엌이 있고 43회배 13평 정도죠 야층은 16만 5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욕탕 세탁기 공간 하고 세면대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13층 건물에 6층 입니다 들어온 입구에는 신발장 멘션 입니다 좀 오래됐죠 가구들이 40년정도 짓고 지은지 그정도 건물입니다 싱크대 이렇게 쭉 보십시오 건물은 좀 오래됐지만 교통이 편리하다는게 한의 장점이죠 다단땅은 아니고 후루룽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다단밀빵 육조죠 요거는 붓박이장입니다 1번석 오시레라 그러죠 요 옆에 이제 베란다 쪽에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디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